수고하십니다. 아주 효자 가수님이세요. 아주 시골에 부모님이 계시는데 얼마나 효자를 정말 제가 섬기시는지 정말 아주 모범되는 우리 가수님 이희준 가수님을 모십니다. 오로라 열판!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주세요. 중앙전 경계를 맞춰라. 장기고객들을 맞고 오신 분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경이게 괴로워도 울기기고 하고 나는 눈물 웃음으로 고매게 된 마음 울기기고 아 mots 이마 진녁에 사랑 울기기고 울기기고 음.. 네.. 말씀해주세요. 아멘 오 삼계 내 가슴의 이상처럼 끊어갈 해처리 이 아멘 와이over 이러네 여행구나 아멘 아이콘 여러분이 네 잘 보냈습니다.